네, 4.10 총선 본투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남 지역 상황 살펴보죠. 네, 샘물보다 뜨거운 투표 열기가 가득한 광양제철소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송아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아영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독사에 마련된 금호동 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는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거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제철소가 평소와 같이 가동되다 보니 근무를 나서기 전 투표장을 찾는 포스코 임직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투표를 마친 소감은 어떠신가요? 제가 원하는 후보에게 일찍 투표를 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그 후보가 꼭 당선이 되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주민분들이 오가셨는데 평상시 금호동의 분위기와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이곳 광양제철소 주택단지는 광양제철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광양제철소가 24시간 가동되는 관계로 오늘도 출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본인 근무 일정에 맞게 사전 투표나 본 투표에 본인의 한 표를 행사한 관계로 분위기는 차분하고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선택 후보자를 선택하셨을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셨을까요? 저는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는데요. 그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변화를 판단을 해서 맞는 후보자에게 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 전남의 유권자는 156만여 명입니다. 앞서 사전 투표 당시 64만여 명, 약 41%가 참여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남은 유권자는 92만여 명입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 기준 전남 지역 평균 투표율은 9.7%로 점심시간대 이후 투표율이 껑충 뛸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다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데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투표를 아직 안 하셨다면 반드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호동 1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거일인 오늘도 광양제철소는 계속 가동됩니다. 그래서인지 출근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시민들로 광양제철소는 가득했습니다.